안녕하세요. 송경서 골프클럽의 이보연 프로입니다. 제가 레슨해드릴 내용은요. 오른쪽 다리에 올바른 동작인데요. 오른쪽 다리가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은 하체 턴을 과도하게 하면서 하체가 자꾸 흔들리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아니면은 빨리 일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뒷당이나 아니면은 타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오른쪽 다리를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왼쪽 힙이 살짝 열리면서 오른쪽 무릎이 어드레스제의 각도를 살짝 유지하면서 나중에 따라온다는 생각으로 좀 버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턴을 하면서 약간 버텨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야 스윙이 좀 더 일정하고 항상 정확한 임팩트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